이거 화질 높이면은 약간 최신 걸로 볼 수 있어요. 딜레이 좀 줄일 수 있어요. 최신 걸로 보면. 화질 높이면. 이거 언어 알아보러 바꿔가지고 지금 해보는 거 있잖아요 형님. 서로 알아보러. 럭키. 어! 어! 딜레이 있네요. 화질 바꾸면은 딜레이 좀 줄일 수 있어요. 형도 봐. 형도 봐. 형도 봐. 오늘 그림입니까? 지금 금 그림이다. 라이진도 있는 거 같은데. 금 그림이다. 오늘 답밥을 밟으러 간다. 아, 연결하고 싶다 형이다. 형이랑 얼마나 해야죠? 어, 원코인 가라? 나는 빨리 하더라도 그냥. 근데 말고 형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말고 형이 동생이에요? 말고 형 이제 30살이실걸? 원래 이 시간때 슬리즈가 계시는데? 나이스. 근데 네이븐닉도 상대로 더 불리하잖아요. 네이븐닉? 네이븐닉. 불리하지. 힐을 찌라도 한 번은 못쓰잖아. 아, 저 15인거? 뭐. 썸머 위탈 맞지 말이야. 그냥 레이브는 욕좌 막히고 떨라 에이 형님 그러면 안돼요 항상 승부의 세계는 냉랭한 복입니다 어 풀렸는데 무릎이다 무릎 형은 항상 칙체에서는 잘하시네요 아 그런게 있어 에이 그래도 아 여러분도 명경기 보고있죠 아 나루토 나루토 레이븐즈에서 다 나루토로 보여요 나루토 역가드 가나? 역가드 나이스 와 이거 순조롭죠 와 스타드 좋다 우리가 뭐 굳이 뭐 안할 필요가 없는데 알아서 잘하시는데 엄청 오 개개 버리기 와 재개를 했긴 했는데 이워만 그거였네 와 제가 가드텍의 에이븐을 여기서 보다니 와 와 진짜 영광인데요 이워만 안앉으면 후회할까 했네 아 근데 왜 계속 서있어요 맞아요 계속 대만앉아 내만앉아 이렇게 그런대 아 괜찮아요 아 쓰면 안돼요 약간 느렸어 제가 무릎하고 서있는거다 이거 형은 조심해야돼요 하이킥 이런거 아아 뭐합니까 갑자기 아아 아아 이번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뭐합니까 까먹었었어 아 옷가게 간다 내가 원래 딜캐을 딜캐 졸래약사다 가자 내가 원래 딜캐 진짜 딜캐 잘 못해 딜캐 잘 못해 이거 지금 토트 쓰면 형한테 배팅 걸었어요 형 이제 12딜캐에서 포원도 합시다 근데 내가 딜캐 진짜 옛날부터 하하하하 손님 때린다며 손님 때린다며 손님 때린다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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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15만 오지 코스테형님 지금 와 신기하다 이거 181 21 22 코스테레어 아말뚜 야 다 천법이다 하하하하 대단해 우와 이봐 칸드에 파는구나 저게 자체가 하단 HP있잖아요 양말 양말이 타 부터 하단 HP있어 없고 짠선이 이게 다 10일걸요 어 근데 무슨 코스테레어인지 밸지같은데 흔 도시 흔 도시 밸지 옐로우 배치가 남자 같다니? 더 크레이자 게임드 배치 알아요 뚝땡이 같은거 아 뚝땡이는 그면 근데 저머리는 우디가 배치 아이가? 우디는 젖병몬에 걔는 그거 아이가 핫파라이가 제대로 우디가 여기 튀고 나오네 배치다 이거 니가 우디가 안아 젖병몬에 여기 뒤에 튀어나왔잖아 아 튀어나온다 카제야 귀엽게 안아 배치도 이런 모양이 아니야 배치도 저 모양이네 배치가 남자야 대부분 다 그 모양이네 배치가 남자야? 남..남자세요 배치? 몰라요 양발을 치지 않았어요 감각적인 양발이 오 와 다행이다 양발이 이렇게 했는데 다행이죠 다행이죠 아 근데 왈부에 오면 5년만에 할래요 아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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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흠 아아 뭐야 오 오 요즘 요즘 절심리 많이 쓰더라구요 진짜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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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겠다 나도 NO 하거든 승훈이 밥이 저 대회에서 절심리 있어요 승훈이 밥이 디바인이라고 그래 나의 NO도 디바인이다 밥 밥은 이제 절레절레 디바인 지금 4개 있을거죠 나도 디바인만 3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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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거막냄 줬으면 안되겠다 저도요 보거막 맞지 보여요 다가가 아니고 이거 세 보거막냄 하채트보다 훨씬 느린거 같은데 하채트보다 느려 근데 하채트보다 딜레이가 커 하채트 보고막는건 아니지 하채트는 어떻게 보고막아요 그거 보고막으면 솔직히 내가 1등 했다 놀라운 종이 해바 아 반격끼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형 갈 필요없어요 오케이 평소대로 뒤로 백 백 백 백 백. 나이스 아 하채트는 세리로 보호말고 그냥 14 14 14 14 14 15 15 아 네이브 너무 불쌍해 14 딜캐가 1rp띠받고 그게 근약하잖아요 포함보다 그래서 딜캐는 브라인의 최강입니다 폴도 최강이에요 제사파 미만점 폴 지모른 미만점 와 잘 맞았죠 이거 100까지는 안가요 근처까지는 가고 와 저의 치명이 다 깨지네요 아 알고있네 매직선머 겁나 저다 무슨 대상이야 대상이야 문제 내가 합격인 기상킷 원콜 가자 포혼하고 있잖아 시계에 치면 다 피한다 양손도 피한다 다 피해요? 양손은 잡는 줄 알았는데 시계에 잡는게 하나도 필요해 저 그냥 편해가 버려 주카 석버트 괜찮아요 석버릇 어쩌다가 이게 석버릇이 나네요 손 안 남은 사람의 석버릇 형 이거 플러스였어요? 어 플러스였어요 너무 빨리 플러스 너무 빠른 나머지 나는 yt 이런데서 놀고싶다 내 계급을 알진이 아닌거 같다 저거 너시 확정하네 와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쓴거 같아요 와 나 근데 형처럼 못 따라야겠다 네이브도 리뷰어드긴 한데 제가 와 완전 저거 13도 이렇게 아 입안에 앉아있었네요 그냥 아 몰라 이거 한번 해보지니까 또 외국이 형이 확실할 때 잘 앉거든요 앉을땐 잘 앉으시고 또 또 아 이거 패턴 패턴 일단 기기 잘 해보는거 우리 되게 좋은거 같아요 저거 투투하고 패턴한게 아 근데 내가 보는거는 옆에서 잘 봐 근데 내가 할 때는 다 까먹어 사람의 심리가 그런거 같아요 내가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은 뭐하는지 다 보여 진짜 그 나 진짜 옆에서 하는거 잘 봐 아 이거 내기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멤버가 맞혀 어 저거 DK 크지 않아요 왔다 지금 민대빈에 대화가 없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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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닌자라 야 라노토맨빈 형이 가방에 편성되고 다니는거 아니에요 미나토한테죠 미나토 미나토지 미나토 아 닌친거 안 먹었잖아요 이 친구 미나토 이 친구 미나토 이 친구 미나토 이 친구 미나토 어 민대빈 여기서 어 오케이 아 와 역시 터치는거 잘 때리시죠 다 됐죠 와 양발도 데밋이 세네요 오개로 14댁 치고 너무 세다 근데 막히고 또 뒤지는 거긴 해 그래서 이번판은 좀 힘드네요 근데 여기서 지면은 왠지 기세가 꺾이고 왔거든요 여기서 이기면은 여기서 이기면은 여기서 이기면은 여기서 이기면은 또 몰라요 장기자가 등장 많이 했잖아요 알고있는걸 따라키겠다 저거하고 차라리 한 번 더 하려면 다 존나 아파 역시 찰컴 저컴 2위야 1위 1위는 9분 9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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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지 저 콤보 저 콤보 저 콤보 1위가 카타 아 카타 발빵 존나 세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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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우와 기타기 있다 오오오 와 와 와 저게 안맞네요 야 철권을 비나타지 야 철권을 비나타지 여기서 이제 말구형이 약간 기세가 좀 약간 끊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형 무적 이기나 여기서 이기면은 진짜 무적 이기나 몽콜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무리하게 안하면 돼요 여기서 형은 대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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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요 남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나이스 형은 원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계속 놀이 나 원재로 하면 잘하는데 오 아씨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이렇게 해야죠 이게 한 번 3타 한 번 한 번씩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오 이상하고 계속 기기지는데 3타 한 번은 써줘도 될 것 같긴 해요 오 페이크 나도 나 꼈어 왔구나 참아 참아 썸모 썸모 나다 레이지 오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어쩜 이거 형이 Hack 쓴다 뜰거 같거든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움직이는 또 날씨 떨어졌네 흫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 떴다. 이 모니터라서 조회상 못하겠죠. 티노도 하고. 안 돼. 나는 더 떨어지고 싶어. 나는 그랬으니까. 도심치지. 내가 왜 멈췄어? 좋은 마인드 아닌가? 그렇죠. 물만 죽겠다. 나는 요새 지더라도 화가 안 나갔대. 이것도 기쁘신다는 거지? 예. 하드 찰지다. 다시 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. 그냥 떨어지는 게 좋아요. 변태 같아. 좋은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. 다행이다. 오 샤인이 나왔다. 네이븐. 니트로 올바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막히고 13이라서. 좀 크죠? 저거 막히고 딱딱이 들어갔잖아. 저거 막히고 딱딱이 들어갔잖아. 저거 막히고 카즈가 더 떨어져는 거야? 13. 근데 거리가 가끔 안될 때가. 거의 한번도 안 돼요. 판정이 느려. 타이밍이 애매해. 다른 사단보다 느리게 나와. 막히고 어렵다. 어쩔 수 없다. 저게 빠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느린 것도 아니고 애매한 타이밍입니다. 아 맞다. 생각해보니까. 아까 발사는 안 썼네. 발사는 써야 되는데. 과학이다 역시. 좋은 건 줄 알았어. 근데 아까 저스티스님처럼. 병력장을 과감하게 쓰니까. 쫄깃이더라구요. 나도 그렇게 해. 와. 흘릴 수 있었네 자동으로.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. 진짜 진짜 카즈입니다. 공건도 이렇게 없는게 좀 커요. 일단 연구를 해상이다. 왜 떠나지. 왜 떠나지. 근데 둘 다 독함이 너무 아파. 아아. 뭐고나야 돼? 아 큰일났다. 이게 로스 안에 휘어간데요? 아 이상해. 근데 말굴형이. 방금 휴대 때 강해. 상대방 승난뜨던에 가면은. 가면 안돼요. 형이 갈 필요가 없어요. 다행이다. 와아. 바로 앉을 줄 알았다. 아 지금 채포레 미나토다 이지 걸쫓아 많이 하거든 아 아까 잽하고 잽 호원 아 아 나이스 해저 아 저거 못띠지 그니까 아 폴더로 띄웠지 폴레이지였으면 못떼어라 오 아 형 황금같은 기회를 괜찮아 괜찮아 나 묶고 어 원래 네이지 점발 끝 오오오 웅 twenty 오 웅 twenty 한 번 더 하시게요 아니면 우니좋아